이번 영상에서 촬영하는 과일은 제 인스타그램은 나가서 매우 양념하고 코트에 넣은 것 같아요 이 보기에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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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하니 이 맛은 초콜릿이 많이 좋아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시원한 맛은 정말 맛있어요 전복이 들어있어요 쾌지마시지 매콤한 고소하고 달콤해요 조금만 더 먹어보는 맛 더 맛있네요 오징어는 매콤해요 매콤한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매콤해요 매콤한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매콤한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이건 타면 안가고 진짜 소스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뱃살과 뱃살을 먹는 것 같아요 쌀떡 야무카오 vamos lá 오늘은 갈빡의 마카롱을 넣어 먹어요 갈빡은 about time 갈빡은 갈빡은 먹기 좋은 맛이에요 갈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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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빡을 먹어야겠어요 적당한 비비 한입 맛 잘 먹으면 더 맛있네요 다음은 지션도Whoo 부추리고 바삭바삭 전에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저는 이 시원한 음식을 먹어요 이 시원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른 음식도 먹지 않고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뼈! 제가 맛있는 아삭한거 같아요 뼈줘야 어색 수업 없는.. 무언가아 이 치즈는 너무 괜찮아요 이건 치즈가 배고프니까요 치즈가 엄청 많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많아요 치즈가 더 맛있는 치즈가 더 먹으니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팽이버섯 겉에 팽이버섯 이도 맛있네요 치즈가 엄청 좋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!